132번 상황입니다. 자 영화관. 영화관. 해외에 나가면 영화관 갈 일이 많나요? 전 안 가요. 왜냐하면 히어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안 한다. 그럼 좀 볼만 하죠. 어차피 대충 감이 나오니까.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표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를 빨리 사세요. It starts in 30 minutes.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사야 되겠지. 이 영화로 두 장 주세요. 해볼까요? I want two tickets for this movie. 잘했어요. 이제 잘하네. 두 개의 티켓을 원한다는 뜻이죠. 보통 이 영화로 두 장 주세요라고 한국말은 표현하는데요. 이게 마치 카페처럼 Can I? 그러니까 Could you give me?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want two tickets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두 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I want two tickets for this movie. 이 영화로 두 장 주세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 want two tickets for this movie. 한 번 더. I want two tickets for this movie.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두 명은 얼마인가요? 이건 많이 했죠. 네. 어떻게 한다고? How much is it? 그렇죠. 일단 찍어놓고 for what? Two adults. 좋아요. 성인 두 명은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for two adults? 자 이제 뭐 귀신입니다. 귀신. 너무 잘하네. 그 다음에 다음 영화 몇 시인가요? 이것도 필요하지. 다음 영화는 몇 시죠? What time is the next show?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놓고 써보아릇 하세요. 아시겠죠? 표현을 써보세요. 다음 영화는 몇 시죠? What time is the next show? 한 번 더? What time is the next show?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박했어. 어떤 좌석이 있나요? 좌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따 없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there is, there are.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available 많이 쓴다 그랬어요. 어떤 좌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s it? 어떤 좌석이 are available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네. available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좌석 같은 걸 있을 때 available. 어떤 좌석이 있나요? 해볼까요? What seats are available? 한 번 더. What seats are available? 한 번 더요? What seats are available? 그걸 좀 알아두세요. 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석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좌석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볼까요? 아 저 중간자리로 주세요.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찍잖아. 찍죠. 우린 어디로 할지. 찍죠. 미국도 찍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쯤으로 주세요. 중간자리로 할게요. I'd like a seat. I'd like a seat. I'd like a seat. I'd like a seat. In the middle. In the middle. 알겠죠? 중간자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너무 앞이면 고개가 아파요. 네. 두 시간 또 고개 틀리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자리로 해주세요. I'd like a seat in the middle. 한 번 더요? I'd like a seat in the middle. 한 번 더. I'd like a seat in the middle.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의시설 은행, 우체국, 세탁소, 이발소, 그 다음에 영어관. 그렇죠? 여행 중 혹시라도 한 번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표현까지. 뭐 이상. 샅샅이. 있나요? 샅샅이. 갈 데가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없죠, 이제.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아니, 경찰서는 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 경찰서도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걸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머리전시. 아, 응급사항 때. 응급사항. 응급사항 있죠?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응급상황. 병원과 병사소. 네, 네. 그렇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럼요. 필요하니까. 네.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